가족과 함께하는 날 5월 더욱 풍성한 5월을 위해 SHTV가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SHTV와 함께 따뜻한 우리 집 우리 가족의 따뜻한 이야기를 SHTV 가족들과 함께 나눠봐요 이벤트 참여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이 영상 댓글란에 가족의 이야기를 공유해주세요 SHTV 구독, 알림 설정을 누른 후 화면을 캡처해주세요 네이버 폼에 접속하여 양식을 작성해 제출하면 끝!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비타민 선물 세트 홍삼정 마사지건을 선물로 드립니다 참여기간은 2024년 5월 3일부터 5월 10일까지이며 당첨자는 5월 14일 SHTV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